1조 원을 올리는 기업은 대략 500여 개 정도 되는데 300여 개가 재벌그룹 계열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매출 1조 원을 올린다는 것은 거의 신화를 이루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얘기하면서 사실 몇십억 몇백억 얘기 굉장히 우습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개념이 조금 맹해졌어요. 1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 사실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우리 이제 뇌물로 사과상자 채로 만 원짜리 넣어서 준 적도 있잖아요. 만 원짜리 채워줬을 때 꽉 채우면 1억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만 원짜리를 꽉 채운 사과상자로 만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 이 1조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 하면요. 매출 1조를 달성한 회사들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워낙에 그동안 우리가 매출이 여기는 몇십억 몇백억 그리고 누구는 재산이 몇조 이러다 보니까 조금 조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라는 개념이 얼마나 큰 개념인지를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뒤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우리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1조 클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1조 클럽이라는 게 삼성전자는 분기당 이익이 10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기업이 달성할 수 있는 매출혁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한 우등상 정도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기업이 속한 분야에 기업으로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됐다.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올라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은 한 2%에서 3%에 불과합니다. 내신 1등급이네요. 사실은 그게 매출 1조다. 굉장히 큰죠.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이익 베이스입니다. 조단이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제게 최우등생 매출 1조 이거는 정확하게 내수 소비재 기업들인 거예요. 그 안에서 1조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죠. 특히나 우리처럼 인구가 5천만 정도 살짝 넘는 정도의 이런 시장 내수 규모 안에서 특정 기업이 매출 1조 원을 넘었다. 네. 우등생?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 기자가 자주 쓰는 말. 중우장대. 중우장대. 그런 기업들은 1조 클럽 올라가기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덩어리가 잘 크죠. 하여튼 덩치가 크니까 맨날 중우장대 중우장대하지만 우리가 경박단소.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제조업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그런 기업들이 매출 1조를 달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화장품 분야에서 약진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화장품 ODM 전문 기업인 코스맥스 그룹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세계 1위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의 파트너사로 저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또 우리 사드 문제 때문에 유커도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중국 쪽의 소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1조 정도를 달성했으니까 엄청나게 약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파트너사가 로레알이다 보니까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사드 영향을 조금 덜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일 브랜드로 매출 1조를 달성한 돌파한 기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브랜드예요. 참이슬. 화이트진로의. 그 청롱한 이름. 좋아하시는구나. 1998년도에 10월에 처음 출시를 했는데요. 18년 만에 1조 클럽에 들어갔어요. 단일 브랜드로.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17억 병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17억 병.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요. 이렇게 자신들만의 경쟁력을 앞세워 매출 1조의 목표를 달성한 기업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 뒤에는 과연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최근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서 매출 1조 원 달성의 고지를 바로 눈앞에 든 기업들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1조 기업의 성장 동력. 다음 인물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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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08년 만에 매출 1조 원에 육박한 기업입니다 조금 이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 바로 애터미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이 첫 선에 꼽혔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메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국내 1위 다단계 업체 애터미는 그 뒤를 맹추격하고 있는 국내 2위 다단계 업체입니다 상당히 큰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20년 가까이 월급쟁이 생활을 하던 박한길 회장이 우연히 호주에 출장을 갔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다단계, 즉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 마케팅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알게 되면서 관심을 가졌다고 하고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여기에서 건강식품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걸 전담해서 판매하는 유통회사를 만들게 된 게 바로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원자력연구원에서 시작을 해서 원자를 뜻하는 아톰에다가 아름다울 믿자 그래서 그걸 붙여서 애터미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의 이름을 쳤어요 애터미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을 유통시키는 유통대행업으로 출발했는데 다이어트 보조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이런 게 대부분 다단계 회사들이 하는 제품군이잖아요 거기 외에 심지어는 김치, 고등어, 멸치, 만두, 국물용 다시마 팩 이런 것들까지 같이 판매해서 다양한 제품군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 8월에 처음으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했을 때 그때 매출이 250억 원 매출이었는데 그다음에 1년 만에 847억 원,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죠 2014년에 5천억 원, 1조 원 가까이 와 있는 거죠 대단하네요 물론 우리가 방문 판매 등의 법률에 따라서 양성화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다단계 기업이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조금 삐딱한 시선이 존재하거든요 피해자들도 자꾸 떠오르게 되고요 조유팔 사건 때문에 아마 더 그런 그게 가장 대표적이죠 당분의 최대 사기 사건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기 때문에 다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조유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이병헌 씨가 출연한 영화, 마스터라고 하는 이병헌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너무 사기꾼처럼 잘하거든요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죠 그게 조 단위가 됐을 때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내 다단계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2015년에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 매출이 한 5조 원 규모를 돌파를 했다고 하니까요 국민 한 6명에서 7명 중에 한 명은 다단계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는 한 거네요 그렇죠 불법 다단계하고 사실은 분리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가 불법 다단계로 인해서 너무 인식이 나빠지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보통은 유통 과정이 복잡하죠 제조하면 도매상 거쳐서 소매상 거친 다음 소비자까지 오고 유통 과정에서 유통 마진이 붙고 그래서 최종 소비자한테는 제조사보다는 마진율이 많게는 50%, 80%까지 붙게 되죠 그 과정이 유통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대신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소비자가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쓰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소비자이자 판매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성이 굉장히 큰데 유통 과정이 짧아지게 되는 대신에 이 영화 보니까 재밌더라 또는 이 보험 상품 좋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가입을 하거나 영화 보거나 제품상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좋지도 않은 물건을 강매하고 이런 부작용이 생겨서 그동안 불법과 합법이 조금 경계가 모호했던 거잖아요 기존의 불법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초기 자본 명목으로 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물건을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했어요 거의 강매에 가까운 거죠 이른바 가입비 명목으로 가입비 명목으로 강매를 하다시피 했는데 애터미는 가입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회원 가입이 되는 거예요 가입비가 없으니까 저는 애터미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다단계 비즈니스,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입비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다른 사람 가입비도 받아서 규모가 빨리 커질 수 있기 때문이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른바 기존 다단계 비즈니스하고 조금 차별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확보할 수가 있죠?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제품이 좋아야 한다 제품을 내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이상은 그냥 가뿌뿌리고 터지죠 그게 이제 입소문이나 유대감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수 시장, 우리가 내수 일조 매출 클럽을 다루고 있는데 핵심은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를 찾는 방법은 해외 비즈니스로 나가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또 하나는 무한이 창출되는 어떤 시장을 타겟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그 시장이 굉장히 레드오션의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애터미의 경우 방식은요 그런 식의 레드오션 안에서 이걸 쓰면 나도 좋고 주변 사람도 좋으니까 자꾸 점점점점 애터미 제품을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게 되는 방식으로 그 시장을 잠식해가는 방식을 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생필품 시장은 워낙의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아주 질이 좋거나 아니면 뭐 질도 없는 정도 가격이 아주 싸거나 그런데 보니까요 이 애터미 제품들이 실제로 아주 싸더라고요 이 뭐 칫솔 하나가 990원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애터미 방식이 저성장 시대 제로성장 시대에 맞는 거예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 호주머니 돈이 없잖아요 굉장히 정보력은 많아졌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제품 가격은 싸야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품 퀄리티는 좋지만 제품 가격은 싼 이런 시장을 타겟팅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애터미의 경우에는 회원수가 350만 명쯤 된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판매 수당을 받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회원수가 극히 낮아요 8% 정도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 91%죠 실사용자들 실소비자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쓰기 위해서 물건을 산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높아진 소비자들의 눈을 만족시킬 정도로 어느 정도의 질을 유지하면서 유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예요? 박한길 회장이 내고는 네 글자가 있어요 정선 상약 철저히 소비자 눈높이에서 좋은 제품을 골라서 최소한의 이유만 남기겠다 이런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한길 회장이 칫솔을 출시하기 전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칫솔 수십 개를 사다가 직접 막 몇 달에 걸쳐서 써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이거는 뭐가 좋고 이건 뭐가 좋고 그 중에서 가장 품질이 괜찮은 것 같다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칫솔을 딱 골라서 그 업체를 찾아간 거예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할인가가 그 당시에 1,600원이었다고 하거든요 개당 이거를 990원에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안 팔죠 당연히 안 팔죠 업체 입장에서 1,600원짜리로 990원에 누가 팔겠어요 그럴 때 내세운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칫솔을 연간 천만 개 우리가 팔아주겠다 둘째, 원료값을 성금으로 지불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유통에 대한 웬만한 자신감이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성금으로 지급하고 대량을 주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싼 값에 많은 걸 주문하는 방식이 뭐랄까요 홈쇼핑 채널이랑 유통 방식이 좀 비슷해 보입니다 제조업체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유통을 어떻게 시킬까 유통이 제일 무서워요 그것 때문에 유통하려고 대형 유통마트에 들어가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비싼 값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대형 유통마트에 입점하고 유통되는 비용도 상당해서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에터미를 이용하면 그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그 덕분에 제품 값도 싸지게 되는 거고 유통망을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칫솔 저도 990원짜리가 천만 개라는 얘기는 좀 놀라운데 대규모 대량 판매 유통망을 확보한 덕분에 에터미하고 계약을 맺으면 제조업체가 상당히 큰 대박이 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칫솔 업체죠 디오테코리아의 경우에는 납품 전 2009년에는 매출이 5억 4천만 원 정도였대요 2014년에 99억 원이랍니다 엄청난 성장을 했죠 이런 사례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 보면 유통망으로써 에터미의 파워가 좀 입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국내 1호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된 콜마 B&H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화장품에서 한국 콜마는 아시는 분이 좀 있을 거예요 여자들은 다 알죠 네 한국 콜마하고 한국 원자력연구원이 함께 출자해서 만든 기업이에요 건강기능식품하고 고순도 화장품을 만들어서 에터미에 납품을 이 기업이 했어요 그런데 2016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9,700억 원대가 됐다고 합니다 아, 상장기업이에요? 아, 그래요? 유통망을 정말 절실히 원하는 기업들이 지금 에터미 같은데 유통을 태우게 되면 그러면 제품이 검증만 된다고 하면 수식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판매가 되고 그 기업이 성장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구술도 깨워야 보배라고 정말 좋은 구술을 만들어 놓고서도 이 실을 끼지 못해 갖고 있는 물건을 판매하지 못해서 결국 처분하는 제조업자들을 많이 받거든요 아, 그럼요, 있죠 레즈오션에 접근하기 위한 방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어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른바 이제 공중전이죠 융단폭격을 해서 시장판도 바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다단계, 이건 제가 느끼는 게릴라전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그 시장 틈새로 들어가서 사람사람 면대면으로 내가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 라고 이야기해서 하나씩 바꿔나가는 방식인 거예요 진짜 게릴라전이네요 애터미의 경우엔 사실은 후자, 게릴라전을 벌이는 기업이고 그거에서 성공한 사례인 것 같네요 물론 요즘은요 온라인 판매, 온라인 방판, SNS 방판 이런 식으로 면대면의 페이스페이스 접속이 없는 형태의 방판도 늘어나고 있죠 온라인 시대가 오는 바람에 오히려 다단계 유통이 좀 더 양성화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질이 담보가 되지 않는 이상 말만으로는 더 이상 소비가 퍼지지가 않으니까요 온라인으로 다 뒤져보니까 오히려 다단계 업체들이 실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오고 또 양성화에 일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양성화에 일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